여기가 바로 도쿄에 전시되어 있는 풀풀 전시의 곳에 왔습니다. 여기가 바로 도쿄에 전시되어 있는 풀풀 전시의 곳에 왔습니다. 멋있다. 참 이거 보니까 진짜 BTS라는 팀이 정말 말은 드럽게 안 들어도 잘생긴 드럽게 잘생긴다. 내 색이지 내 색. 내가 닦은 집. 말해 뭐해. 야 이 형은 그냥 막내지 막내. 여기도 내가 닦였어야 해. 응. 와이엇 반복된 시속에 인체스력 근처 내보려해 믿는 대로 가는 대로 우와 내가 뭐 카메라도 많네? 네, 그렇지. 어, 들어왔어. 응. 여기 지금 나도 팬심으로 보고 있는 거 알아요? 좋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노멀들인데 보스콘 아, 왜 이래? 느낌이 있다가 이렇게 해놔도 여기가 약간 메인 포토도 있을까? 저처럼 찍어봐요. 나 왜 이러고 있냐? 장은 씨 활동이 진짜 재밌었는데 잘했으니까? 여기 마스처럼 찍어볼까?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 미국 돌아오자마자 자켓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야 윤계영은 참 이런 머리라 했을까? 반반 태형이도 약간 나이가 들면서 선이 진짜 붉어졌구나. 남준이 왜 이렇게 말랐어? 아, 나는 우리의 얼굴의 리즈들은 다 작은 씨 아니야? 나는 작은 씨 때 우리 얼굴이 진짜 이뻤는데. 피 땅 눈물인가? 우와. 진짜 귀엽네요, 그냥. 거의 장인 느낌인데, 지금? 거의 춤 엄청 잘 출 것 같은데? 이 밤이 깊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, 이거? 지민이랑 딱 있는 거니까. 다 나오잖아. 여러분들 진짜 많이 먹고 싶겠지만 이 안무가 진짜, 진짜 힘든 안무예요, 암바인 안무가. 이거 정말 전시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. 우리의 히스토리를 함께 즐겨주세요. WWW, 이거 KTP잖아요. 아, 일본 전시의 프로필 전시. 특히 오사카 오는 김에, 저희는 또 그깟이 들려서, 많은 그림과 사진들과 이런 걸 전시가 되어있어서,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예투컴, 또 사진도 있고, 뭔가 이런, 전시도 되어있고, 그러니까, 좀 새롭네요. 그래도 안무 영상 빠졌었잖아요. 좀 보면서,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이었거든요. BTS는 이렇게 살았고, 이런 생활과 활동들을 했구나라는 게, 너무 고스란히 보여서, 이 전시는 너무너무 좋은 전시가 아닐까, 저도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, 우리 마음 한편에, 영혼을 담기고 가네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